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이쪽에 제노, 이나는 저런데 제노시켜요 전혀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이나는 하든지 뭐든지 나한테 얘기하면서 자 조금만 신경을 격증해주시고 우리 또 여기 아주 늦게 큰 자리에 왔는데 제가 여기 아까 설명드렸는데 오기 전에 제가 그에 또 우리 4월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오늘 라임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 일정으로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문문을 관달했죠 여기 뭐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기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여기 그에 청구하시고 한 10년 전부터 여기 그 폐교를 한 2시간씩 동전으로 가면 봄입니다 스스로서의 번호는 남쪽 개그는 벌렀삼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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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도 식도 달리고 힐링클럽 안나오는 모아 시작해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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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